1번으로 1번으로 하는데요 이게? 아아아 그 다음에 일단 이거 확인 됐으니까 이것도 요건 2번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넘도 이렇게 올라가있으면 음 위에가 올라가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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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패드가 눌러져있어요 요거 요거 그러면 그래 요거 누르고 끈점이라는거죠? 요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걸 빼면 많이 내려야되고 요거를 요렇게 세게 돌아보잖아 요거 요거 뭔가 잘못 눌러줍니다 눌러줘 요거 마이크는 무조건 눌러놔야겠어 저기만 유선만 트여놓고 아니 무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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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는거라며 안 눌러놓은거죠 요거 요거 돌렸을때 요거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해야하고 요건 만약에 빼버리면 조금 하나도 삑글어버려 요거는 요거 요거 난리 나잖아 완전 세게 누르는거에요 요거 눌러버리라고 항상 눌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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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를 재미를 소리맞추는건 조금 이따 다시 이렇게 해서 기본소리가 났다는걸 확인했단말이에요 네 이분은 이걸 올려놓은 거야?